퇴근 볼 보고 아들 먼저 봐 잘했어 빨리 들어가야지 Fel준이 볼 따라 움직여 네 어 형대 수입이 너무 막대게 됐잖아 받아라 나와 받아라 나와 그렇지 받아라 나와 다시 줘도 되고 천천히 봐 천천히 여유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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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렇게 서 가운데 바운드 넣어 아 가운데 나야래 뭘 골 따라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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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헌이 치고 내려가지 마 가지 마, 받아줘 계속 너, 니가 이제 볼 넣어 유헌아 니가 계속 볼 돌려줄어요 너 혼자 가운데 내려갈게 바다좋게도 좋으니까 삼각병수도 대박 니 마음이야 빨리 겹소니 니 마음이야 이제부터 움직여도 나아가게 가만히 있어도 이메일 나아가게 이메일 나아가게 8, 7, 8 세진이 이제 스피리로 다시 받아줘 유헌이 줘 유헌이 움직이면 안 돼 태준아 다리 안 놓았잖아 볼 돌려 발견이 올라와서 걸 받아줘 다시 받아줘 유헌이가 가서 태준이 계속 거기서 받아 이제 해 니 마음으로 해 던져 오 좋았어 태준이 태준아 그렇지 그렇지 저렇게 이렇게 이대해 하시죠 이대히 이대히 태준이 이대히 유헌아 이대히 하나 해볼 줄 몰라 이대히 해야 돼 잘했어 유헌아 이대히 하는 건 볼 돌려 이래쪽에 돌려 이래 볼 받으러 나와 해봐 해봄 이대히 해봄 이대히 이런 안고 이콘 제주 안고 이대 디바운드 이렇게 빡겨주세요 디바운드 빨리 들어가야지 다시 나와 그렇지 그렇게 올라도 되잖아 디바운드 디바운드 백코트 들어가고 백코트 들어가 다음 나오고 누구 들어가 자기만 들어가 불러도 안하고 불러도 안하고 드리블 쳐 드리블 드리블 쳐 못보면 돌릴거야 나와 수민이 10 7 6 5 4 4 2 아니 가정 드리블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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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4명있어 여기 4명있어 다시 바로 다시 가서 5 5 5 3 5 돌 아니 가 지금 컷 지금 컷 이제 컷 몇명 왜 저기 목소리도 세준이 골 따라 안다니니 2 미토야 컷! 지금! 잘했어! 손 올려! 구정훈 빨리 내려가! 기락 떨어져! 기락 내려가! 기락 내려가! 승민이 그냥 볼!